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싱턴 충조에 있는 리조트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강아지만을 위한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로이 이제 도구 효과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굉장히 진짜 산 위에 있어요 제가 산 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몰라도 둘 호흡 자 인사할게요 게마스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